고마워! 고마워합니다! 내 일수 없이 소많은 맘을 미래가서 무료미는 아픈 애교로 바람 울었던가 추운 약 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늘 다 지쳐서 나는 밝게 꽃이 줄었어 부려님! 하느님 가시마자 이 천연님 잊지 마셔요 꾹꾹 잠을 고지하셔서 남한 손에서 아들 낳고 아들 낳고 행복하게 살아 내 도연이예요 추운 양이 새겨진 사연 말 못할 말 못할 그 사연을 다시 안고 오늘도 기다리는 추운 양 아가씨 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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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언제 그 어느 날 내 도연 추운 양궁 찾아오려나 도연 도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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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아 하하 하하 왠 그렇게 목이 찢어져라 하고 도연님을 부르는구나 어이,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베르님 하나 드릴까? 아니, 난 괜찮아. 저 남자도 괜찮다. 응. 다 내 타입이야. 그래? 내 타입이 너무 많이 오셨어. 거의 다야. 그래? 그러면 우리가 남원 고울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울이냐. 그지? 응. 그러니까 남원의 해수, 그거 하나 더 하자. 아, 근데. 응. 드러님. 응. 한양에 가시거든. 이 춘향이를 잊지는 마셔야 돼. 그지? 아, 뭐 말? 말을 얼마나 많아요. 한양에 가시거든. 응. 아니지? 그 저기 서대본역 5번 출구에 청춘 기생방이 있어. 뭐? 어? 근데 그 기생방 기생들이 엄청 이쁘대. 거기에 꼴딱거려서 꼴딱 넘어가면 이 춘향이는 몸에다가 죽어, 오빠. 그럼 거기 5번 출구 기생방은 가지 말라고? 응. 가고 싶은 건 어떻게 지내? 응. 그럼 나도 부탁이 있잖아. 그럼. 네가 남은 고울이 있으면 변악도 말고 꼴딱거리는 새끼들이 너무 많아. 그래요? 응. 그 이슬기라고 하는 애가 있어. 걔는 아주 여자만 보면 짐을 재해. 이제는 흘리고 아유 아주 무식한 놈이야. 절대 걔는 만나지도 말고 또 허칠한 뒤에 유창훈이라고 있어. 그럼 또 여자만 보면 꼴딱거려. 아니야. 절대 넘어가지 마라. 응. 알았지? 아니 이슬기님은 응. 내가 아무리 쳐다봐도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 아니야. 지 노래 하나 부른다고 뭐 찐친구인가? 노래 하나 냈다고 그거 가지고 되게 까부는 애가 있어. 응. 절대 넘어가지 마라. 어? 아유 나한테 대시도 안하는데 어떻게 내가 넘어가겠어. 아니야. 걔는 꼭 대시할 놈이야. 아 그래? 무조건 조심해. 아 그러구나. 그리고 내가 서울 가서 과거 시험 보기 전에 내가 들리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면서. 응. 아이. 오빠 진짜 알았어. 아니 진짜 이 남자 괜찮다. 저렴다. 내가 여자라면 저 남자 애 갖고 싶네. 응. 진짜 괜찮다. 저 오빠는 내가 침 냈어. 침 벌써 해놨어? 응. 그럼 알았어 네가 걸떡거려. 아유. 멋있잖아. 저기 서울 가면은 꼭 들리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면서. 응. 거기가 뭐 청량리 뭐라고 하던데. 거기가 어디야? 몰라. 588. 응? 588이래. 지금 588이라고 하네가 이슬기 맞지니. 맞아. 어 들리지 말아야 할 곳이 청량이 588이고. 응. 또 미아리에 외국촌이 하나 있대. 텍사스. 어머나. 저놈이 안 가면 내가 없네. 아니 시험 봐봐. 시험 봐봐. 100점이야. 시험은 100점이야? 응.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난 절대 588도 안 가고. 텍사스도 안 가고. 오로지 서대문역 5번 출구 청춘. 여기가 청춘 기생방이야? 응. 아니 여기가 아니라 저쪽 골목에 있어. 골목에. 그럼 거기만 들렀다 올게. 안돼. 거기도 들리지마. 5시간이나 그냥 목매달아서 팍 죽을거야. 넌 죽어도 내가 데리고 살아. 아 근데 무슨 소리야. 그러면. 그러면. 네. 일단은 내가 이제 장원 극제해서. 네. 금이 환향하면서 내려올 때까지. 아프지 말고. 그래. 우리 그러면. 산화제안 하지 말고. 몇 명 낳다. 응. 아들 딸 해서. 한타스만 낳잖아. 한타스. 열두명? 응. 엄마. 이모. 몇 명 낳아야 돼? 응? 알아서 낳아. 알아서 낳아. 알아서 낳아. 아니 도대체 애를 안 낳아 본 여자고만 그래. 응. 날씨네. 아니. 몇 명이나 드셨는지 생각이 안 나요? 아휴. 우리 한복도 오늘 너무 이쁜게 입고 왔어. 응. 그치? 우리 한복은 세계 최후의 의상이야. 다리통이 무달대도 한복 입으면 몰라. 아 그렇지. 동거로. 아니야. 날씨나고 이쁜데 몰라. 날씨나시지? 응. 그래요.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의 아버지 어머님들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분들이에요. 네. 옛날 산하 재앙도 잘 지켜오셨고. 네. 네.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몇 명 낳아서 잘 기르자고 잘 지켜오셨고. 요즘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고 그래서 속상해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이제 애 낳을 때 꼭 결혼해서 애 많이 낳는 애들만 낳자고. 그렇지. 그러면 우리 이제 춘향이 하고 이도영이가 남원의 애수라는. 가면서 봐. 인사를 한번 해야 돼. 인사를 해야 돼. 우리 서울시에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우주 대표님도 감사드리고. 네. 저는 어르신들한테 제일. 여기 오신 분들한테 제일 감사드려요. 다음에는 또 다음 달에도 꼭 젊은 옷이 있거죠. 네. 더 재미있는 프로를 만들어서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때도 또 오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쁘냐. 아니 옷이 너무 이쁘다 보네. 아니 얼굴도 이쁘다. 도련님 옷만 이쁘다는 소리는 아니지. 아니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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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도 이뻐? 그럼. 진짜야? 응. 진짜래. 아유 진짜래. 그래. 아유 진짜래. 도련님. 응. 새해 건강하셔야 돼요. 그럼. 그래야지 또 춘향전으로. 뭐 홍도에 울지 마라 다 하지. 그치? 그럼. 자 우리 노래 주세요. 자 남원의 수. 내가 먼저 불러? 한rá영 천리. 너듬여. 떠나간 듯 잊을 소녀 성황당 고기마루 나비마저 물도 없네 춘향아 울지마라 달려온 너만 대장군 가슴속에 울린 님이여 아아 어느 배 어느 날짜 함께 즐겨 웃어보라 헤이 이재로 춘향이 갑니다 헛팔 썩은 곳에 화보는 한양이라 주막지게 기미한 등장군이 자랑을 쳐 주였네 그땐 그땐 이 고령을 즐겨왔고 아아 아아 또는 저 등장 그땐 그의 다 기려워 야 떠나셔 아우 감사합니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